콜레스테롤 용어 정리부터 1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DL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뭔가 좀 굉장히 사악해 보이는 애들이죠. 동맥 경화의 주범이고 정상은 130 미만 경고는 160 이상이라고요. 안 교수님. 그렇죠. 우리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혈관의 벽에 잘 침투가 돼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사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그게 동맥 경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저는 LDL 콜레스테롤들은 혈관 벽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막히다가 또 이제 피가 잘 안 갈 수도 있고 피가 저렇게 잘 흘러가다가 막히게 되면 또 어느 약한 부분에서 터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급사할 수도 있는 심장병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콜레스테롤의 어떤 타겟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130을 우리가 정상 수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 아니면 위험이자가 하나 정도 있는 분들은 10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고요. 관상 동맥 질환이라든지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7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의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에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은 이제 한 집안 식구인데 성격이 딴판이래요. 보시면 굉장히 착한 얼굴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콜레스테롤이구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고요. 정상 수치는 60 이상, 경고는 40 미만이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안 교수님? HDL 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LDL 콜레스테롤하고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에서 만들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HDL 콜레스테롤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저렇게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간으로 이동시켜서 결국은 혈관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HDL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 또는 혈관 청소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수치는 40에서 60인데요. 40 이하면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거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남자의 경우고요. 여자의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50 이하인 경우를 갖다가 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에서 60이라고 하지만 여성들은 HDL 콜레스테롤이 남성보다 좀 높거든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 여성들은 50 이하면 HDL 콜레스테롤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HDL 콜레스테롤은 운동을 안 하거나 흡연을 안 하거나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HDL 콜레스테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나쁜 친구 좋은 친구 나왔는데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성격인지 한번 볼게요. TG입니다. 이거 톨게이트 아니고 중성지방인데 뭘 많이 먹고 있네요. 동맥경화 불쏘시개 정상은 150 미만 경고는 200 이상 뭔가 좀 나쁜 느낌이에요. 정 교수님. 그림을 보시면요. 중성지방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실제 지방과 탄수화물이 간해서 중성지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경우 또는 지방을 많이 먹는 경우에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삼겹살과 같은 기름진 고기를 먹거나 또는 술을 먹었을 때도 올라가게 되고 빵이나 떡이나 달달한 음료수를 많이 먹을 때도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을 때도 중성지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중성지방 수치는 150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200 이상이면 높음, 500 이상이면 매우 높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LDL 콜레스테롤의 입자가 자꾸 단단해져서 동맥경화증을 잘 일으키게 되고요. 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했던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의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중성지방이 500mg per deciliter 이상 너무 많아지면 최장염을 일으켜서 복통으로 응급실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수치가 모두 3개잖아요. 이 중에서 나쁜 게 너무 높거나 좋은 게 너무 낮거나 아니면 중성지방이 너무 높거나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고지혈증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LDL과 중성지방은 높을수록 나쁜 거고 HDL은 낮을수록 나쁜 거기 때문에 고지혈증보다는 이상지질혈증이고요. 그리고 정상 범위로 제시된 HDL 40에서 60, LDL 130에서 160. 이런 수치들은 사실은 다른 위험인자 여부에 따라서 나한테 적합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흡연 등과 같은 여러 위험인자를 보고 나한테 필요한 수치를 조절해야 돼서 HDL에 낮거나 LDL이나 TG, 중성지방이 높은 건 모두 이상지질혈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이 고지혈증 수치 기준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수치를 좀 더 잘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정상 수치를 벗어날 때 경고라고 한 거지 그때부터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흔하게 저희가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이미 동맥경화성 합병증이 생긴 심장병인 관상동맥질환, 뇌질환 이런 게 있을 때는 초고기염균이라고 LDL을 70 밑으로 조절하는 게 권고가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증상이 있는 병은 아니지만 당뇨병이나 경동맥, 복부 동맥류 같은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100 미만. 그리고 저런 동맥경화성 합병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30 밑으로 조절하는 게 권고가 되고요. 그리고 위험인자가 하나 혹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160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해서 4가지 군에 따라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LDL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인자가 얼핏 보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고혈압, 흡연, 콜레스테롯이 달라진 것도 있긴 있지만 남자 45세 이상 그리고 여자분 본인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이미 나이만으로 위험인자가 있고요. 그리고 관상동맥 조기 질환 가족력이라고 내 친척 중에 남자분인데 55세 이전에 심장병,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 여자 친척분은 65세 이전에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면 나한테도 위험인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고요. 위험인자로 계산되는 가족력은 1차 친척, 부모, 형제, 자녀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고지혈증 주요 위험인자 갖고 계신 분들 이외에도 또 이런 분들이 고지혈증 잘 온다고 하는데 요주의 인물 6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뱃살이 흘러내리시는 이름마야 뱃살부자, 배부자 씨. 그리고 두 번째 요주의 인물은 딱 보시면 술을 엄청 드시고 계십니다. 이분은 술 좋아하는 애주가 주고래 씨예요. 세 번째 분은 차돌박이의 삼겹살에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고기 좋아하는 소차볼 씨. 이런 분들이 참 위험한 인물이라고요, 안 교수님. 네, 지금 저 배부자 씨처럼 뱃살 지방이 많은 분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분들은 사실은 내장 지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나쁜 호르몬들은 결국은 고지혈증, LDL 콜레스토얼 같은 것들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주고래 씨처럼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남자들 그렇죠. 그런데 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칼로리가 높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엠프티 칼로리라고 해서 공허한 칼로리라고 해서 그걸 쓰지 못하고 있지만 그 칼로리가 결국은 다 중성 지방이라든지 이런 고지혈증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소차돌 씨처럼 포화 지방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런 분들은 결국 맛은 좋지만 결국 그런 포화 지방 때문에 이상 지지혈증, 고지혈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까지 먹으시면 정말 안 좋겠어요. 그다음 또 고지혈증 주의하실 분들 세 분 살펴봅니다. 이 그림 보시면 담벼락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바로 운동과 담쌈음, 난을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님은 혈당이 흘러넘쳐서 걱정이세요. 흘러넘치는 혈당이 고혈당 씨.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약을 드시는데 아드님도 약을 드시는 바로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는 대대로 씨도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정 교수님. 네. 첫 번째 분처럼 운동과 담쌈고 많이 드시고 하면 결국 비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중성 지방도 올라가고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되는 그런 이상 지지혈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당뇨병 있는 분이 걱정인데요. 당뇨병 있는 분들은 당뇨 없는 사람보다 실제 심근경색, 뇌경색의 발생률이 5배 이상 높고요. 심장혈관의 시술을 받는 분들도 당뇨병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7배 이상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이유는 바로 당뇨가 있게 됐을 때 LDL 콜레스테롤의 입자가 작아져서 혈관벽을 잘 뚫고 들어가고 염증을 일으켜서 죽상경화증, 동맥경화증을 잘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이라면 똑같은 LDL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당뇨 없는 분과 비교했을 때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의 입자가 작고 단단해서 혈관에 염증을 잘 일으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우는 가족력이 되겠는데요. 고지혈증에 가족력이 있는 분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비교적 빨리 가족 중에 조기의 심근경색, 뇌경색의 위험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고지혈증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조기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